국가배상법과 자배법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인데요 자배법은 아직까지 사례로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국가배상법 2조 내용도 알아두어야겠고 특히 국가배상법 8조가 중요합니다 8조 조문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논리맥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논리맥락만 잡아볼게요 국가배상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줄여서 자배법으로 부르겠습니다 관계는 뭐냐면 자배법이 특별법이에요 국가배상법의 특별법 따라서 자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배법상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만 얘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운행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손해 안에서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인적 손해 외에 물적 손해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해고문의 대적 책임은 또 민사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자배법이 최고특별법 이게 8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공무원이 고위 중과실에 있을 때겠죠 이것도 기본강에서 자세히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관계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와는 자세히 배우는 일이 잠깐이야 네 정보만 prophets 네 정보만 Josh